아직까지 어떻게 얘기해, 뭐 별로 시간은 안 지났는데 바다에서 얘기해, 아직 50%지 아직까지 50%지 아직 1% 아직 안 올라갔나? 뭔가 아직 안 올라갔어? 50%? I got it, no. 얼마큼은 이제 계속 올려야 돼서 알아야 되니까 지금 오늘면 솔직히 내일밖에 없잖아 그치, 예 아니면 떨어졌어? 어? 걱정돼? 걱정되지 이거는 50%에서 좀 올려야 돼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데이트하면서 좀 재밌게 해주면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냥 뭐든지 잘해야 돼요, 지금부터 재롱, 오늘 잘하면 돼, 오늘 So for you, 뭐가 제일 중요해, 남자랑? 나는 좀 재밌는 사람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 Like, 위트 있고, 좀 재밌고 좀 같이 있으면 이렇게, like 그냥 재밌는 거 있잖아, like you laugh, 그냥 표정 봐, 자기,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? 어, 근데 나 지금 너무 졸려 잠 못 잤어, 어제? 어, 잠 못 잤어 지금도 지금 눈 붙여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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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It's okay 아냐, 아냐 괜찮아, 자는 모습 이뻐 Sleeping Beauty니까 그냥 자 아니야 Sleeping Beauty니까 자고 내가 뽀뽀하면 이런 아이들 잘한다, 잘한다 이 멘트가 이 멘트가 어? 재미없어? 아니, 말만 잘하는 어흥? 말만 잘하는 나는 말을 지켜 I go I talk to talk and I walk to walk I think 근데 그냥 성격 자체가 이러는 것 같아 I think 성격 자체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얘기하는 건 안 따라갈 것 같아? 그냥 뭐 안 따라가는 건 내가 모르지 I don't know 솔직히 솔직히 Excuse me 엄청 신경 쓰고 있네요, 제로는 와 와 그래 나이스 너무 가보고 싶다, 진짜 어디 봐도 예뻐요 와, 이렇게 하면 길코리 데이트구나 We're here 어? 오빠가 가방 사줄까?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명품 골라 어? 오빠 명품 사줄 수 있어 멕시콘에서 명품 내가 왜 뭐 사줘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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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는 거야? 야, 내가 얘기했지 오빠 가격 생각하지 마 어? 어? 먹고 싶으면 있어 먹어 사고 싶으면 사 가게 생각해, 오빠가 다 해줄게 나 사실 저런 거 사고 싶었는데 사줘? 아니 하나 갖고 가 오빠 돈 많아 하하 이렇게 뭘 계속 사줘, 사줘만 하고 오빠 돈 많대 1% 빚이 1% 올라가는데 아니 뭘 계속 사줘 결국 금리만 1% 올라 금리 아니 뭘 자꾸 사준다고 그래 마음이 급한 거야 뭐라도 하려고 어, 귀엽잖아 어, 난 좋아 나도 좋아 이렇게? 재밌게 해주면 조금씩 조금 올릴 것 같아요 재밌게 찍는다 뭐하게? 아, 너무 예쁘다 색깔 오, 색깔 너무 예뻐 오우 이렇게 예쁘게 예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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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스크림이 좀 네 네 으하 그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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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1%를 뭔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2%가 있고 그걸 올리면 되니까 谢谢 잘 고마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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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분 좋은 거 보니까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. 입주 배경? 어, 바깥으로 찍어야 되지. 짠! 원, 투, 쓰리. 노력한다, 노력해. 진짜 열심히 한다, 재롱.